아 으 어 뭐야 거부자 뭐 하다 가볼까 뭉치 어디가 좀 받지마 아 괜찮게 나 또는 아무것도 해 뭉치도 채야지 뭉치도 안녕 저 오늘 놀러가거든요 지금 부산이에요 오늘 어디가냐면 애견 펜션 갈거에요 뭉치 애견 펜션 한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갈건데 그래서 저기 뒤에 캐리어가 있지 독초 펜션이라서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울산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를 찍을까요 우리 프링이들이 좋아하는 브이로그 오늘 메이크업 어때요 상트체크 얼굴 체크 좀 급하게 회장했거든요 그치만 정성으로 했지 게딱지도 붙였지 오오 오오 지금 도착했거든요 오오오 뭐야 거부자 뭉치 프링이들 여기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덕채로 되어있거든요 여기 우리만 쓸 수 있는거에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강아지들이 못나가게 이렇게 또 잔디밭 뭉치 뭉치 뭐하나 가볼까 뭉치야 뭐해 관심 없어 지금 호기심이 지금 장난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새로운 데 와가지고 오 찬어 진짜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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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메즈뱅acji 뭐죠 빵빵빵빵이만 보겠어요 하하하하 벌레 때문에 못 보여주겠어요 프링이들 제가 벌레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 네 어쩔 수 없어 그냥 여기만 보세요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우리 여기도 여기 계곡이 있다 해가지고 계곡에 갈거거든요 물이 진짜 깨끗해요 여기 크림이들아 물이 완전 맑아 물 먹었어? 물 먹고 있어? 맛있어? 아 귀여워 물 진짜 차갑다 같지? 시원하다 나의 발 백 하나 사셨나봐요 뭉치 백 뭉치 가방이야 빵 뭉치 목욕 왔어요 귀염둥이 뭉치 여기 목욕실이 있더라구요 여기 완전 좋아요 목욕하는 데도 있고 따로 팻 드라이어도 있고 강아지 전용 풀장 있고 다 독채로 되어있고 괜찮은 거 같아 여기 저도 인터넷 찾아서 왔거든요 어제 아주 그 뭉치도 맘에 들어? 그렇대 요리 타임 빨리 주세요 제가 제가 꼬지를 만들 거거든요 나한테 바껴줘 나한테 바껴줘 알겠어 불안해 죽겠다 안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 웃어 안돼 치즈떡이 얼었습니다 아이 치즈떡 자 됐어요 꼬지 광고 활용합니다 이거 무슨 부위인가요 사장님? 사물떡 중심 중심이래요 사실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에요 아 근데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여기 왜냐면 옆에 이게 있거든요 송뭉치 파프리카 도둑 빵 들고 갔어 송뭉치 어디가 방금 괜찮은데 방금 괜찮은데 지금 나 혼자밖에 없어요 왜냐면 소고기를 샀는데 소고기가 좀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엄마 아빠 다시 마트 갔거든요 난 새우를 굽고 있지 내가 구운 새우 먹고 싶은 사람 근데 이 집게가 너무 커 너무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닌가봐요 왜냐면 자연이 좋아야 되는데 좋긴 한데 뭔가 이 벌레 때문에 너무 무서워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너무 무섭고 막 발에 막 벌레 다닐 것 같고 뭔지 알지 제가 이렇게 구웠다고요 또 찾지마 낯설을 뻔했어 아 집게가 너무 커서 손이 부러질 것 같애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여요? 미세하게? 새우 부었더니 지금 핏줄로 썼어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여요? 미세하게? 새우 부었더니 지금 핏줄도 썼어 우리 뭉치 밥도 다 먹었어 밥도 다 먹었어 남들하네 밥이 좀 줄고 가 들어가 잘래 뭉치야? 응 줄고 가 치즈 떡도 있지 치즈 떡 밥 먹다가 밖에 nosso 밥 먹었잖아요 벌레가 벌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나 먼저 들어왔지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먹는 걸 차라리 포기하겠어 나만 본래 이렇게 싫어하나? 다들 본래 싫어하지 프링이들아 진짜 너무 싫어 아 맞다 그리고 내가 엄마 어제 MBTI 검사해봤거든요 근데 나랑 똑같은 거 있지 E-STP 아빠도 해보자 아빠 해볼래 MBTI 검사 아빠 해보고 올게 기다려봐 잔아 홍콩치야 누나 깨워봐 홍콩치 누나 깨워보라니까 미쳤다 진짜 이거지 이거지 아빠는 지금 MBTI 검사하고 있어요 빨리 먹자 맛있어 먹어봐 아멘에 술탕을 진짜 구겨 먹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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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손 떨려 아까 그거 좀 했다고 나왔네 못했네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와 배관렸다 솔리야 날 왜 미는데 너 손으로 아빠 MBTI 검사 나왔는데요 뭐였지? 위로 올려봐봐 E-S-F-J 이랬는데 네이버에 쳐보니까 현무양초라는 거예요 근데 나랑 엄마는 약간 자유분방하고 간섭하면 싫어하고 독립적이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빠는 현무양초래요 그러니까 잘 맞는 거 아니다 한 명이라도 현무양초니까 이게 되는 거지 둘 다 그러면 맞지 아빠 그니까 맞지 둘 다 자유분방하면 이제 이미 끝났지 난 없겠지 여기 크리니들 이거 밤 되니까 너무 예뻐 이거 봐 뒤에 봐봐요 장난 아니죠 엄마 아빠는 지금 배드민턴 치고 있고 근데 여기 역시 자연은 벌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무서워요 지금 배드민턴 중이에요 잘 좀 해봐라 오 진짜 진짜 몰라 연습 좀 하래 오 이거 꺼진 하는데 잘하세요 하하하핳 하하하핳 아하하핳 하핳 아핳 아핳 일어네 일어네 하핳 아핳 아핳 가스 가스 하핳 하핳 아빠가 지겠어 아 잠깐만 열 번 넘어가는 거 아이가 지금 잠깐만 아 베드위덩치다 소리 터졌어요 너리만 열심히 시작해봐 우와 치킨이다 아빠가 치킨을 할까요? 더 힘든데 얼마 주고 샀다고? 만 원 만 원 귀엽네 먹으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거 껍질이 맛있어 나 껍질 안 된대 기억 안 나나? 아니 아빠 기억 안 나나? 그때 백화점 같이 갔다 아이가 우리 나한테 밖에는 선글라스 변하고 다 간맞는데 아니 자외선을 받으면 아니 간맞는데 뒤에 혼자서 선글라스 다 사는 거 아이가 귀여워 안 됐로 안 돼 아니 nu 아 이렇게 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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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